. 술은 사실은 불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상태는 물이지만 그 안에는 불이 담겨 있죠. 술을 마시면 이상한 다른 집중력이 생겨요. 다른 기억이 떠오르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어 Happen술을받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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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맥을 섞어서 아주 맥주자를 쫙 기르게 한 줄로 나란인 줄서 세워서 거기는 수준은 딱 기를 떨어뜨리면 그리고 나눠서 한 번에 와 one shot 그런 문화죠. 다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술을 시작할 때 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빨리 취하고 그냥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25도에서 지금 17.5도까지 16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10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취하는구나 지금은 즐기는구나. 더 좋다고 생각해 지금 훨씬 좋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네가 잘 먹니 내가 잘 먹니 친구들끼리도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네가 알아서 정도껏 먹어.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정착이 됐다 그래야 되나. 회사에서도 막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알아서 정도껏 먹어라. 이런 문화가 점점 많이 퍼지는 거 같아서 되게 좋다고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생각하던 그런 막걸리는 비 오는 날 주전자에 이렇게 따라서 양품 같은 거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딸기 맛도 나면서 약간 과일 칵테일 같은 느낌? 원래 술 향도 좀 나고 해서 가볍게 술 마시고 싶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술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젊은이들한테 맞는 여러 어떤 것들을 칵테일화 시켜서도 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미 저희 환자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술을 먹을 거면 막걸리를 마셔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더라. 막걸리 같은 경우는 쌀과 물과 두루 이 세 가지의 십자. 맛걸리 같은 경우는 쌀과 물과 두루 세 가지 wool으로 노래였거든요. 또 오랜 시간에 발효 과정을 거치면 만들어진 술인데요. 굉장히 조금 농후한 맛과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조수대로 느껴질 수 있는 게 막걸리이고요. 막걸리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서민의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농사일을 하면서 배고픔이라든가 어떤 힘든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심으로 해서 약간의 에너지도 얻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이 막걸리라는 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술인데요. 예전에는 거칠게 막 걸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제 막 걸은 아주 신선한 술이라는 의미에서의 막걸리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집집마다 가영주 다 담겼어요. 집에서 저만의 술, 저희 손만 가지는 술은 담길 수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막걸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쌀 누른 물, 쌀 짜서 물이랑 누른 그거는 그냥 섞으기만 하면 통이라고 그냥 놔두고 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뭐 5일 뒤에서 한번 짜서 맛을 봐요. 너무 뭐 새콤달콤한 막걸리 이런 거는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전통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주는 약간 색깔이 탁하면서도 어떤 것들은 또 맑기도 하면서 또 다양한 과일들을 가지고 과실들을 가지고 술을 빚는다. 이런 부분에 되게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우리 술만이 가진 큰 장점이지 않을까. 예전에 먹던 술은 좀 걸쭉하고 시큼턱턱한 느낌의 술이었다면 최근 2, 3년 전부터 시작된 새로운 막걸리 붐에서는 다양한 레시피가 등장하고 다양한 재료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그 희석식 소주조차도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한국 에로이드 시켰다는 맛은 좀 더 독특한 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서 말했을까요? 음... 소주! 저는 소주의 소주의 다른 시대에서 수chau의 질질이 다르긴 Quelqu deplorer. 센스는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집을 구매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주를 많이 찾는데 가격도 싸고 기쁘면 그게 더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슬프면 그거를 더 반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값싸고 좋은 매개체 친구들이랑 가볍게 먹을 때는 맥주, 막걸리, 와인 그런 쪽으로 많이 먹고요 뭔가 기분 내거나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때 소주를 찾는 편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술에 어울리는 그 요리 그거를 찾다 보니까 술에도 어떻게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주 문화의 특징이 음식이랑 함께 그냥 술만 마시지 않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항상 술은 옆에 있어요 아침에라도 나이 드시는 분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 해장국 마시면서도 소주나 막걸리 한 잔씩 한 병이 없어요 술이랑 음식이 항상 같이 함께 즐겁게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밥이 없으면 안 돼요 안주 이사야 돼요 꼭 사람들이 모일 때도 밥상은 뭐 가운데서는 따뜻한 지게는 끓이면서 소주를 한 잔 함께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비 내려오면 막걸리 딱 한 잔 해야 돼요 발효되면서 비 내려온 소리랑 비슷해요 또는 전 부치면 2,000원 기름 끓이는 소리랑 다 한 경험 되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이제는 술을 그냥 알코올로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술에 들어가 있는 양조장의 주인의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양조장의 히스토리 아니면 술이 만들어지는 단계 아니면 술을 왜 만들었는지 왜 이 술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함께 하면서 술을 즐기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정말 같이 우리의 술 문화는 모여서 같이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술 문화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는 예전에는 밖에서 즐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집에서 홈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막 술을 좀 한 번 마시면은 좀 제대로 마셔야 된다 친구들하고 같이 활기차게 막 앉으려고 막 엄청 들이 부어라 마셔도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아니라 좀 소소하게 누구나 쏘타 누구나 쏘타 누구나 쏘타 누구나 수리수리수리 술 담아 술타 술에 물탄데 꿀타 물에 술탄데 술타 문화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술자리를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외롭죠 혼자 막 방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게 저희 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혼자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좀 왁짝지껄하고 하던 시절하고는 다르지만 또 소소한 다른 재미가 있는 그동안 그냥 좋은 것만 맞았잖아요 60분을 주사하는 것도 마셔보고 그래서 원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멀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저도 원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소주나 맥주 이런 종류를 마시는 걸 즐겨 했는데 저 같은 혼자 지내는데 좀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좀 술이 약간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와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지만 리스키나 와인 같은 항상 조금씩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친구들 비싼 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한테 스스로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술은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그런 말에 가장 어울리게 저한테 다가오는 게 술이 아닌가 저한테 있어서 술은 친구들하고 유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매개체 제가 생각하는 술은 인사 같아요 밥 한 끼 먹자 하는 것처럼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술 한잔하고 풀어 이런 느낌에 술 한 잔 하자 술 한잔하고 풀어 이런 느낌에 술 한 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한국어로,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니, 단어로 말해 주세요. 단어로 말해 주세요. 당신의 정보, 당신의 감정, 당신의 관계와 당신의 관계에 당신과 함께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